인간의 성능 인간의 성능 인간의 성능 그립다 바로 승단 징 아 맥 고통받아야 되잖아 바로 승단 와우 바로 뜬다니까 어제 0.5점팡이 좀 있는 것 같아 영향이 있는 것 같아 바로 해야지 뭐 손도 안풀렸는데 뭐 추워 지금 손이 차가워요 얼었어 근데 날먹만 하면 돼 일단 날먹만 하자 일단 일단은 승단이 바로 떴으니까 날먹만 하자 일단은 왜 약간 렉이 있는거지 아 아 아 아 아 대박 너무 절묘했네 아 아 어 아 아 아 반응이 늦다 반응이 늦다 반응이 늦지마 아 아 아 나이스 아 아 아 꽝 꽝꽝꽝꽝꽝 아 그 기술 아 손이 안풀렸다 생각이 안풀렸어 지금 너무 바로 했다 너무 바로 했다 아이씨 너무 바로 했다 아이씨 너무 바로 했고 아이씨 생각이 안풀렸다 아 그냥 어차피 또 오래 한다고 생각하는 셈 치고 그냥 하면 되지 뭐 점수 많다 이거 해야지 알지 점수 많아도 힘들어 아 아 아 저거 쓰네 아 잘 모르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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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잘 하는 사람이 올라가겠죠 오 오 오 이용 오 오 아 아 아 아 와 아 아 아 아 아 손이 안 끌렸다 생각이 안 난다 아 막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뭐야 아 흠 흠 흠 흠 흠 아씨 생각이 안나 뭐라야될지 뭘야될지 생각이 안나 흠 아 뭘야될지 생각이 안난다 까먹었어 흠 흠 저거 무슨 삑사리야 아 뭐라 해야 되지 생각이 안난다 아 생각이 안나 아 뭐라 해야 되지 생각이 안난다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는데 이렇게 주면 안되거든요 딱 보면 역승당 각이야 이게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생각이 정리가 안된다 큰일 났네 내정지가 오고 있어 계속 너무 바랬나 아니야 이길 수 있어 너무 이쁘다 아 아 이쁘다는데 괜찮은데? 방금 정의자 욕심 좀 부렸죠? 마무리 할라고 아아... 아 이거 기억이 안나서 적었던거지 정의자 이거 파는데 아아... 오오 배우펀치? 공급비 살려 와... 아 죽겠다 무난히 지는 각인데 이거 아니 승관은 안날려 할거에요 아 근데 기억이 안난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 안되거든요 아... 왜 맞아? 어떻게 하는거지? 적권 까먹었어 순간 아... 앉아야되는데 라이브 아... 무난히 지는 각인데 이거 아... 진짜 이거 다 까먹었어 어떻게하지? 감 줘라 기억이 안나 기억이 안나 기억해 어떻게 하는지 아... 아... 나이스 겁나게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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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때릴 생각만 해요 멍청하게 끝났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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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이 좋아 왼손 만들고 있었다 쏟이는게 문제가 아니라 대신가다 하나도 안해 지금 옆에서 보면은 그냥 지 때릴 것만 생각하고 있어 지금 아... 기억이 안나가다 났어 고맙다 오케이 내보고 하지말라 방금 다했어요 진짜 렛나요? 어이고 청년방 멍청하 거기서 그걸 왜 하냐 그거 다 하고있죠 이거 아 렉 아... 미친 아 벽으로 아 벽으로 왔어 렉 때문에 아... 졸라 잘난다 진짜 렉 맞죠 땅땅 용호 아 렉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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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해가지고 벽으로 왔어 무난히 류진이 달아줄 그거다 류진 달아주고 딴 사면 하면 되지 약사 백령쿠가 있다 백령쿠 백령쿠 백흡연 약사? 아니 마이미 극한 무거다 지금 어떻게 할지 다 까먹었어 지금 바로 해가지고 절권을 오자마자 보라했거든요 약사하면 몇 점 있어야 돼? 한 5점? 어... 좀 빠뜨겠네 정해져 백령쿠 백령쿠 이게 다? 다... 모든거 스크립 이게 바로 해가지고 뭐라해야 되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좋아 아... 방어를 전혀 안.. 방어가 전혀 안 돼 unge 백령쿠 백령쿠 내 말이 내가 왜 썼을까? 내가 왜 썼지? 저것도 왜 쓰는거야? 아니 거리로 안냈는데 그냥 쑤어 지금 왜 했지? 이랩할거면 나한테 뭐라 하지마 이제 왜 했지 내가 나도 모르겠다 틸케를 잘했고 틸케를 못할뻔 오 이거는 뭐 아이씨 당나 하면 다음댄 싸우면 되지 패시가다 조심해야죠 이제 아 렉 왜케 많이 걸려 더 걸리는데 1봉준 공원을 보게 저번에 괜찮았대 처음에 바꿨 때는 괜찮았대 발사 아 병청이 아 아 아 황원인데 아 마저 끝났네 끝났죠 잘 나왔는데 오 에에 너무 혁신 부럽다 이거 아 큰일이다 무난히 류진 가는 각인데 병이야 내가 아 생각 안하는데 일단 데뷔시 뽑아야돼 잠깐 덜어놓고 포어 워 한번 빠지고 가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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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안장하기 잘했어요 저기서 이제 흘러지면 죽거든 아 웃음 웃음 계속 보고 꺼머지 이렇게다든지 저 쓰면 안되고 파운데 한번씩은 써도 되는데 아 이거 잘했다 아 미치 뭐야 어디 맞는거야 공기로 때린다 아 이거 무난하게 류진 축각이다 방금 벽구만 때리고 힐째냈어 아니 그니까 벽이 안될줄 알았어 아니 그니까 지금 생각이 없다니까 지금 바로 철권을 해가지고 생각이 없다 지금 아니 그런 변명 하지마 내가 그런 변명 할 때 아 졸라 웃기네 졸라 웃기네 내가 저 지랄 했으면 내가 똑같은 상황에서 아 지금 생각이 안되면 뭘 생각이 안나면 병신아 니가 못 사는거지 니는 그저 철권을 하고 있었잖아 멘청아 내로남불 지렸어 니는 철권 한시간동안 해놓고 그 지랄하고 있어 한시간만 하면 대가리가 굳어요 원래 안 굳어요 더 잘해져요 원래 게임은 딱 30분까지 그때 올리게 끝이에요 아 왜 맞지 아 이거 왜 맞기는 되지 한번 봤어요 아 다행이다 두꺼 다행일까 어 내가 썼는데 안 나가네 당연히 안 나가네 왜 기상하고 바로 계기는거야 내가 보고 하지말라 했잖아 내가 썼는데 그냥 내가 써보고 싶다 아 안 닿아요 저 거리도 안보고 쓰죠 지금 거리도 진짜 안보고 쓰네요 큰일났데 이거 무난하게 질감이다 이거 졌어 이거 빨리 밀어줘 오 오 이렇게 기상 양발 다 뜯었고 장발 아 영포 너무 가드를 안한다 내가 지금 그렇죠 계속 웨이브에서 뭐할라고 하죠 지금 아! 아! 기다려줘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데 계속 그니까 대쉬에서 왜 계속 뭘 하려고 해 몰라? 손이 안 풀렸어 생각이 없다 생각이 생각을 해야 생각하는 철권 해야 생각하는 철권 해야 되는데 강단도 뜰걸? 강단 안 떠요 아 왜 가득 안되냐 아 가득 안되냐 한판만 이기면 되거지 한판만 이기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되는데 한판만 이기겠다 제로포 영광인줄 알아 인솔 단백값 아 배워보님 감사합니다 마트 선배님이시고 이렇게 단백값을 해주세요 조금 다 뜯었고 아 뭐해? 마무리해야죠 이거는 이거 이거 지면 진짜 병신이에요 안 나가냐? 눌렀는데 나 뭐해? 사이사이 눌렀어 아니네 누른거 확인했어 아니야 아! 잽을 하면 안되네 왜 잽 쓰죠? 나 자꾸 생각이 안나 철권이 생각이 안나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한지 까먹었다 이거 어떻게 나왔냐 아 이거 봐 나 미치겠다 뭐하는거야 도대체 나 지금 철권을 기억이 안나 철권 어떻게 하는지 큰일났다 큰일났어 진짜 철권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안나 야 레베 쏘고 쳐라 얘 레베 쏘고 치지않아 아 레베 쏘고 치라니까 왜? 아 철권이 킬게 한다 지금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는지 저거 불러 좋다 승나 뜨겠다 집에가면 되는거고 집에가면 되는거고 이동하면 되는거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오랜만에 철권하는 느낌? 오랜만에 저기야 떴죠 아 떴다 이거 봐 올려봅시다 올려있는게 아니라 지금 생각을 못해 스스로 생각을 못하고 있어 지금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어 왜 짬만 말 끌었을까 이제 조심해야지 키커키같은거 어 또 들어가고 또 쳐봤죠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이거 점수는 왜 했지 흠 와 있어 이게 눈이 좋다 오픈하고 죽을게요 이거 이거 좀 맞아 봐야 돼 내가 지금 그래야 좀 올라오겠지 이거 봐 이게 좀 맞아 봐야 돼 달아올라야 돼 가드를 전혀 안하고 있다 가드할 타임에 원컷인가 이게 원컷인가 딱 첫판에서 딱 짓는 느낌 나더라고 어 아니 생각도 못하니까 이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둘이 조금씩은 살아나고 있는데 이게 2판만 이기면 괜찮을곳 같은데 이 안사랄난다 방금 구할케이이 한번 할 때 구할케이이 한번 하고 웨이브 타가지고 비상공석 쓰는건 잘할때 그거죠 못할때는 저기서 짱섰어요 와 안다닌다 계속 내가 이걸 생각을 못하네 거리감각을 생각을 안한거잖아 하면 안되는데 아 졌다 이거 안섰다 진짜네 달아올라스네더는 이미 죽어있다 아 그럴거 같애 이게 내가 거리감각을 데스를 하게되면 거리감각도 궁돈도 계속 이게 훔치고 그러는데 힘들다 어떻게든지 까먹었어 아이고 졌다 계속 마구맛쓰지 그냥 부지어 똑같나오죠 이제 졌어요 아 졌다 졌다 아 졌어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머리 정립이 안되네 근데 이렇게 족발리면 시청자한테 보여줄게 뭐가 있어요 없지